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도시개발법 190회 지내요 그죠? 전주까지 해서 여러분들 국토계획법을 했습니다. 국토계획법 약 5주간에 걸쳐서 했는데 상당히 뭐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본강의에서 여러분들하고 공법이 예정되어 있는 시간이 8주인데 국토계획법만 가지고 절반 이상을 썼습니다. 그래서 국계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OT 강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도시개발법을 배울건데 개발법이 대부분이 국토계획법 내용을 끌어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끌어다 쓰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국토계획법의 중요성을 좀 더 느끼게 될 거고 제가 도시개발법을 수업을 하면서 어느 부분에 국토계획법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끌어다 쓰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국토계획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마 좀 더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90페이지 이하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이 뭐하는 법이냐? 뭐하는 법입니까? 도시를 개발하는 법이지 뭐 뭐하는 법입니까? 그렇죠. 도시를 개발하는 법 맞습니다. 그런데 생소한 건 아니에요. 왜 생소한 게 아니냐면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국토계획법에서 여러분들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공부를 했습니다. 관리계획. 관리계획의 1번 타자가 뭐였냐면 1번이 뭐였어요?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를 2번이 뭐였냐면 용도 구역이죠. 그렇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게 관리계획이었죠. 용도 지역 21개 외우고 계시죠? 용도 지구 19개, 용도 구역 4개, 개발지원 구역, 시가와 조준 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그렇죠? 6번에 있는 입지 규제 최소고요. 그 다음에 관리계획의 3번 타자가 뭐예요? 3번 타자가 기반시설이죠. 그렇죠? 도로, 학교, 공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기반시설에 부르는데 이런 도로나 터널, 다리 이런 걸 설치하거나 또는 설치된 걸 뭐하기도 합니까? 정비를 하고 또는 이런 뭐합니까? 계량을 하죠. 이게 이제 관리계획의 3번입니다. 4번이 뭐였냐면 신도시를 만드는 개발사업.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관리계획의 4번 타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관리계 다섯째 자식이 뭐냐면 뭡니까? 어디를 개발할 때 이쁘게 해보라는 그렇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막내가 용도구역에 속하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구도신가를 개발하는 뭐가 있다? 입지, 규제, 최소고요. 공법은 여러분 이 안에서 시험 문제가 몇 개 놓았냐면 이 안에서 약 한 스물, 서너 문제가 여기서 출제됩니다. 그래서 공법은 관리계획을 누가 빨리 잡느냐가 관건입니다. 관건. 관리계획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수십 번을 제가 필기를 해드린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제대로 공부를 계속 꾸준하게 저하고 수업을 한 분들은 어느 정도나 아마 억지로 안기하려고 안 해도 아마 머릿속에 돌아가실 겁니다. 좀 늦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나중에 이제 또 다음 달에 또 하니까 똑같은 내용을 또 하니까 그때 또 익히셔도 됩니다. 자, 근데 제가 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걸 갖다 다시 쓰냐면 왜 다시 쓰는 줄 아시나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네가 해야지.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할 때 그냥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계획, 어떤 절차? 입안에서부터 관리계획 절차가 뭡니까? 결정, 고시라는 절차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설치하려고 하면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고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돼요. 관리계획 절차를 거쳤다는 것은 뭐가 됐다? 구체화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구체화됐다. 도로 라인이 나옵니다. 어디에 도로를 설치할지, 어디에 공원이 설치될지, 어디에 학교가 만들어질지. 자, 그래서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요. 그럼 뭐가 돼요? 바뀌죠. 뭐로 바뀐다? 도시, 군, 계획, 그렇죠? 시설로 바뀌어요. 도시, 군, 계획, 뭐로 바뀐다? 시설. 이로 바뀝니다. 시설. 용어 중요합니다. 요즘 용어 가지고 수십 번을 행거로 제기하거든요. 꼭 익히셔야 돼요. 도시, 군, 계획, 시설이 되는데 도시, 군, 계획, 시설이 됐다는 것은 구체화됐다. 도로가 라인이 그어졌다 말이죠. 그런데 이걸 도시, 군, 계획, 시설인 상태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를 수용하고 공사를 뭐하는 거다? 진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행하다 보면 도로, 공사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공원 만들고 학교 만들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죠? 그걸 뭘 하는 게? 도시, 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죠. 설치할 때 이걸 뭘 한다고 이야기하면 도시, 군, 계획, 뭘 한다? 시설,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한다고 이야기한다고요? 도시, 군, 계획, 무슨 사업? 시설,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사업. 자꾸 따라 하셔야 돼요. 자꾸 말을 뱉어야 됩니다. 말을 뱉어야 익혀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치가 되면 되는데 설치가 안 되고 이걸 때로는 무단으로 막는 경우가 있더라.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무단 방치되면 개인의 굴리 침해, 재산권 침해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요. 23조에 개인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는 보장을 한다고 되어 있고 재산권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제한할 때는 그에 따른 뭘 해야 된다? 보상을 하라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여기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규제 즉 도시, 군, 계획, 시설이 내 토지가 도시, 군, 계획, 시설, 도로, 부지가 돼서 내 마음대로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 규정을 안 두고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다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즉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 헌재가 거기서 헌법 불합치 결정, 위행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제도가 무단 방치에 대한 권리 구조로서 뭐가 있더라? 매수 정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이거 했던 거? 그렇죠? 이게 지금 2주 전에 했어요. 2주 전에. 그래서 도시, 군, 계획, 시설인 상태에서 도시, 군, 계획, 시설인 상태에서 설치를 하느냐 아니면 방치하느냐에 따라서 설치를 하게 되면 뭐로 빠져나가고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으로 빠져나가고 이게 무단으로 방치되면 멸치원권, 토지 활용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기억나십니까? 진짜로? 그렇죠? 기억이 안 나도 고개는 이래래래래래 해야 돼.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가 붙냐면요. 도시, 군, 시설, 사업에다가 여기에 뭐가 붙냐면 4번이죠. 관리객 4번에 있는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입니다. 시설사업에다가 신도시를 만든 본사업, 개발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초라는 무슨 사업이 있나요? 정비사업이 있죠. 그래서 도로 만드는 시설사업과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과 재개발, 재건초라는 정비사업을 합쳐가지고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사업? 도시, 군, 무슨 사업이다? 계획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라고요? 도시, 군, 무슨 사업? 계획사업. 문사업이라고? 도시, 군, 계획사업. 키워드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글자가 어떤 글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계획이죠. 공법은 여러분들 우리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는 공법이 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렵다. 사전의 지식이 공법은 어렵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찾아보고 블록을 보고 공법은 어렵다. 어떤 사람도 공포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선입견이 굉장히 안 좋았을 겁니다. 선입견이 안 좋았죠? 처음에 접할 때 공법에 대한 선입견이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습니까? 그런데 들어보니까 수업을 들어보니까 계속 안 좋습니까? 계속 짜증납니까? 그러면 좀 낫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많이 나아졌어. 땡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계획이에요. 천천히 가시면 돼요. 용어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용어를 읽게 됩니다.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용어를 읽게 돼요, 용어. 용어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작을 했을 때 어떻게 출발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계획사업이죠. 그러니까 시설사업도 원사업이고 계획사업이고 개발사업도 계획사업, 정비사업도 계획사업. 같은 사업이에요, 같은 사업. 그렇죠? 제가 질문할게요. 신라면하고 짜파게티하고 비임면하고 맛이 갖다 달라. 달라요. 그런데 끓이는 방법이 똑같죠. 끓이는 게 똑같잖아요. 끓이는 방법이 똑같다니까요. 즉, 도로 만드는 시설사업과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은 달라요. 그런데 뭐가 똑같냐면요. 도시군 계획사업이야. 그래서 끓이는 게 하는 절차가 똑같아요. 뭐 하는 거냐면 라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다, 똑같다. 그래서 포인트가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계획사업입니다. 먼저 뭘 만들어서 해라? 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죠, 시설사업은. 시설사업은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냐면 계획사업이다 보니까 무슨 사업이라고? 계획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계획을 수립해요, 계획을. 여러분, 시설사업할 때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안 나아야 됩니다. 시설사업을 할 때 첫 단추가 계획을 만드는데 시설사업을 할 때 만드는 계획이 혹시 무슨 계획인지 기억나시는 분 계실란가? 그렇지, 그렇지. 와, 잘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이죠. 단계별 무슨 계획이다? 집행계획을 만듭니다. 집행하는 계획입니다. 관리거로 결정고시된 도로를 집행하는 계획. 도시공계획시설을 집행하는 계획입니다. 이게 시설사업의 첫 단추죠. 그러니까 뭐부터 만들어줘요? 계획부터 만들죠. 선계획. 계획부터 만드는 게 이상한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죠. 왜요? 왜 당연한데? 라멘 끓이려면 뭐 얹어야 돼? 라면을 끓이려면 뭘 얹어야 되냐고? 물. 물 먼저 끓이는 게 이상한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야. 왜? 이라니까? 무슨 사업이라 보니까? 계획사업이니까. 계획사업이니까 계획부터 만들어야지. 법에서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계획사업이니까 이거 할 때 그냥 너희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라고 법에서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법치 행정에 올리거든요. 입국해서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3권이 분립이 된 나라입니다. 분립. 그렇죠? 입법, 사법, 행정이. 입법,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주죠. 그러면 행정은 만들어진 법을 만들고 그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법치주의국가로 말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서 이렇게 정했다니까요. 이 세 가지 사업은 무슨 사업이다? 계획사업이다. 그러니까 뭐부터 만들어야 된다? 계획부터. 그러니까 이게 암계 영역으로 들어오면 괴로워져. 암계할 거는 이런 걸 암계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계획사업이니까 당연히 뭘 만들어야 된다?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선계획입니다. 계획부터 만들어요. 책을 넘기면, 책장을 넘기면 항상 계획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사업할 때는 무슨 계획을 만든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제일 먼저 만들죠. 만들었죠? 만들었잖아.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단계별을 만들었으니까 그다음에 뭘 하냐면 누가 사업을 할지 사업 시행자가 정해집니다. 사업 시행자가 정해져요. 사업을 누가 할지 도로를 설치한다고 하면 도로공사가 할지 지자체가 할지 국가가 할지 등등 사업 시행자를 정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정해졌죠? 그럼 사업 시행자, 지정된 시행자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 계획을 만들어요. 사업을 하는 계획, 그걸 무슨 계획이라고 부른다? 실시 계획이라고 부른다.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지 마.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걸 막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두 문자 따서 외우고 막 그런 분들인데 공부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아니고 물 흐르듯이 가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자꾸 보면서 물 흐르듯이 가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실시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실시 계획은 실시하는 계획이니까 글자로 발하니까 실시하는 계획이니까 누가 만들겠어요? 그렇지. 실시하는 계획이니까 시행자가 만들겠지. 시행자가 만들었으니까 여기는 검증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겠죠. 그래서 뭐냐면 인가하고. 실시 계획을 제대로 만든지 인가를 해줍니다. 인가를 해주고 인가된 내용을 말한다. 고시합니다. 고시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사업을 언제, 어떻게 할 거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고시니까. 그래서 왜 알려주냐면요. 국민들한테 검증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인가됐지? 인가됐지? 인가됐으니까 마음대로. 인가됐으니까 마음대로. 실시계 인가됐으니까 마음대로. 실시하면 되겠지. 도로공사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막 도로공사하잖아. 공원 만들잖아. 학교 만들잖아. 공항 만들잖아. 철도공사하잖아. 그게 공사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다니까요.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 절차가 타락한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끝나 안 끝나 이게. 언젠가는 끝나겠죠. 언젠가는 끝나겠지. 그러면 제대로 했는지. 실시 계획대로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검증을 해야 되나 해야 돼. 해야 되죠. 그걸 뭐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잘하네. 그걸 중공검사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절차는 뭐하게 됐다? 종결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시설사업의 절차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제일 먼저 뭘 만든다. 도로 만드는 게 무슨 사업이다. 시설사업이다. 큰 틀을 봐야 돼. 시설사업은 무슨 사업이더라. 도시구원은 무슨 사업이다. 계획사업이다. 그러니까 뭐부터 만들어라. 계획부터 만들어라. 계획을 만들었죠. 그럼 누가 사업을 할지를 정해야 돼 안 정해야 돼. 정했잖아. 그 정해진 사람은 사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사업을 하는 계획을 만들고. 지 맘대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뭘 만드는데. 실식에. 그거는 지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뭘 받고. 검증을 받고. 검증이 끝났으니까 사업을 마하고. 착수하고. 착수해서는 어떻게 되고. 완료가 되고. 완료되고 나면. 저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한 번 더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데. 그게 중공검사단이 말입니다. 그러면 끝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저는 외우기보다는요. 외우기보다는 이런 걸 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있고. 암기를 해야 될 게 있고. 그냥 물 흐르듯이 가는 게 있어요. 물 흐르듯이 가주셔야 돼요. 물 흐르듯이. 당연한 거네. 이렇게 가줘야 됩니다. 그걸 나서 이제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시험은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작년에 시험이 이게 나왔어요. 이거 가지고. 이거하고 두 개를 출제를 했는데. 문제는 뭐 작년에 엄청 쉽게 나왔습니다. 엄청 쉽게 나왔는데.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한 번 댁에 가시면서. 집에 가시면서 한 번 또 올려보는 거지. 도로 만드는 시설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계획사업이다. 고로 계획 만들어야지. 그러고 나서 계획을 만들었으니까 누가 사업을 할지를 정하고. 누가 사업할지를 정했으니까 정해진 사람은 사업을 하는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에 대한 검증을 받고. 그러고 나서 검증됐으니까 사업을 하면 되고. 착수하면 되죠. 그러고 언젠가는 끝나니까 완료됐으니까. 완료됐으니까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뭐 받는다. 중공검사를 받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상상을 해보는 거야. 상상까지는 아니고. 머릿속에 한 번 떠올려보는 거지. 떠올려보는 거지. 아니 우리가 라면 끓일 때도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부터 올리고. 물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라면을 찍고. 물을 끓으면 라면을 넣고. 그 다음에 습을 넣고. 그러고. 일정 시간에 걸렸잖아. 그러면 드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밥할 때도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 순서를 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고 나면 외우는 건 아니지 않나. 그렇듯이 이것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려고 이걸 하냐면. 지금 우리가 뭐 배우고 있어요. 뭐 배우고 있어. 까무스. 우리가 뭐 배우려고 하고 있어.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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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법 하려고 지금 표현하잖아요. 190페이지. 100개발법 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법이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개발법이. 그래.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앞에 오는데. 그렇죠. 그런데 얘도. 얘도. 개발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무슨 사업이더라. 도시군. 계획사업이죠. 고로 뭐부터 만들 것이다. 계획부터 만든다니까요. 계획. 계획. 계획부터 만든다니까. 별까. 이러니까. 개발사업이니까 무슨 계획을 만든다. 개발사업이라서 개발계획을 만들어요. 별까 아니야. 개발사업이니까 개발계획. 정비사업은 무슨 계획을 만들까. 어떻게 알았어. 아직 안 피웠는데. 잘하네. 개발사업은 개발계획.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시설사업은 단계별집행계획. 개발사업을 할 때 개발계획을 먼저 만들어요.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진짜 당연하게 느껴집니까. 도라니까 이게. 개발계획을 만들었지.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신도시를 만들지. 위치를 정한다고. 구역이 지정됐지. 그러면 누가 사업을 할지.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다고. 사업 시행자가. 시행자는 사업을 해야 되나 해야 돼. 해야 되겠죠. 사업을 하는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실시계획을 만든다고. 이 계획은 누구 생각이야. 시행자 지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뭐 받고. 인가 받고. 인가 된 내용을 뭐하고. 고시하는 거지. 인가 됐지. 그럼 사업을 마하면 돼. 실시하면 돼요. 끝. 다예요 이게. 그래서 개발사업을 들어갑니다.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에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신도시를 만드는 방법이 우리나라 몇 개 있냐면. 두 개의 방법이 있어요. 두 개. 두 개인데. 하나가 여러분들이 아는 겁니다. 많은 거. 토지를 수용해가지고 신도시를 만들 수 있어요. 수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신 게 신도시 만들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엄청난 여러분들도 신도시 수업을 듣고 계신데. 우리 주변에 엄청난 신도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각 지자체별로 다 있는데. 그런 신도시들이 대부분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어떻게 만들어져요. 토지를 수용해가지고 만듭니다. 수용. 수용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뭐 하는 것도 있냐면요. 환지라는 게 있어요. 오늘 배우게 될 건데. 환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용과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수용은 수용의 절차대로 가면 되고요. 환지는 환지의 절차대로 해서 사업을 쭉 진행해 보면 게임이 끝나면 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법이 끝입니다. 요한에서 시험 문제가 6문제가 나올 겁니다. 문제가 쉽게 나와요. 도시개발법은. 작년에도 문제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도시개발법까지 문제를 딱 풀고 나면 합격의 윤곽이 싹 드러납니다. 국계법, 국토개발법 시험 치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법까지 치면 몇 문제를 치면 18문제 시험을 치르거든요. 18문제 시험을 쭉 치르고 나면 합격의 윤곽이 싹 드러나요. 합격의 윤곽이. 그래서 개발법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하다가 만약에 증비법 하는데 짜증나더라도 하기 싫더라. 그러면 안 하면 돼. 안 해도 돼. 건축법 하는데 짜증나잖아. 그러면 안 하면 돼. 안 해도 돼. 다 틀려 맞자. 맞추겠죠. 6문제가 나오는데 어려워. 그러면 안 했어. 그러면 다 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틀리기가 쉽지 않죠. 다 틀린다 그러면 그게 신기하죠. 지금은 맞추고 한 두 개는 걸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맞춰나가는 겁니다. 작전을 잘 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험은 우리 시험에 장점이 하나 있죠. 단점은 엄청 많습니다. 생소하고 법이고 어렵고 양도 많고 짜증나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죠. 장점이 딱 한 개 있잖아요. 뭔데요. 그것 때문에 공부를 시작한다니까 보통. 장점이 뭐예요. 무심의 장점.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작하지 않나요 보통. 상대평가였다 이러면 시작 안 했을 건데 절대평가. 몇 점 받을 수 있다 내가. 60점. 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를 아무리 안 해도 몇 점 이상 항상 받아왔다. 60점. 공부를 아무리 안 해도 난 60점 이상 받아왔다. 그럼 60점 밑으로 받는 아들하고 떡볶이도 먹은 적이 없다. 그래서 난 사람을 가라다라고 안 놀았다. 그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60을 못 받겠노라고 해서 시작을 하잖아요. 아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60을 받는다니까. 그런데 양이 많잖아. 민법, 개롱, 공법, 공시, 법령, 세법 이렇게 하는 양이 많다니까요. 양이 많은 단점을 여러분들이 60이라는 점수를 잘 녹여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다 잊었듯이 잡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공법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어려움 안 하면 돼요. 어려움 안 하면 돼. 안 했는데 시험이 안 나왔어. 안 했어. 그런데 시험이 안 나왔어. 땡큐 아닙니까. 땡큐. 그런데 안 했는데 나왔어. 찍어야지 뭐. 어려워. 어려워. 한 번 봐봐. 어려워. 했어. 공부했어. 공부했어. 짜증나 안 나. 공허가 아니고 공부지. 똑바로 안 하나. 죄송합니다. 공부를 했어. 짜증나 안 나. 해줘. 짜증 내면서 계속 했어. 시험에 나왔어. 시험이 안 나왔어. 맞춰 틀려. 틀려. 이게 일반제가 아이가? 어려워. 안 했어. 나왔어. 맞춰 틀려. 틀릴 수도 있고 맞출 수도 있지 뭐. 야 했는데 틀린대요. 찍어서 맞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 있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걸 손에 딱 쥐야 돼. 점수를 확보해야 돼. 점수를. 내 점수를. 내가 내 손에 몇 점을 쥐면 합격하는 줄 압니까? 내 손에. 내 손에 몇 점을 쥐고 가면 합격하는 줄 알아요? 80. 80. 80. 깜짝 놀라요. 몇 점을 손에 쥐면 될까요? 60을 손에 쥔다고? 70. 그리고 말 받아서 말라고. 차익증이 두 장 놓으나. 내 손에 50을 쥐면 합격해요. 50을 쥐면. 보통 45점 정도로 손에 쥐고 있으면 합격해요. 내 손에 꽉 쥐야 돼. 45점으로 손에 쥐야 된다고. 그리고 나머지 수 문제는 수 문제는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이러면 65점이 나와요. 50점으로 손에 쥐잖아. 나머지 20 문제는 읽다 보면 엄청 쉬운 파트들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런 거 한두 개 맞추고 나머지 333 찍으면 돼요. 그리고 시험 7 때쯤 되면 시험 7 때쯤 되면 수업을 계속 1, 2, 3 능자라. 그런데 답은 몰라. 답은 모르는데 뭘 하냐면 답이 아닌 걸 알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 답은 모르는데 답이 아닌 걸 알아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지 짬밥 짬밥 맞다니까 짬밥 때문에 듣는 풍을이 그만큼 무섭다니까요 듣는 풍을이 그게 감각이에요 감각 시험은 뭐가 합격시키냐면요 실력으로 시험에 합격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요 뭐가 합격해지냐면 감각이에요 감각 동물적 감각 그 동물적 감각이 누구한테 있을까? 동물적 감각이라는 게 누구한테 생길까요? 꾸준하게 하는 사람한테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손에 50점을 딱 찍고 특히 어려운 과목은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목은요 손에 50점 이 50점 파트는 내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나는 답을 맞출 수 있다 시험에 꽁가 오는 게 있거든요 시험에 반드시 출제하는 게 안 내면 제시를 칠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반드시 시험에 내야 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맞추고 나머지는 버릴 건 버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좀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여러분들이 지금 들을 때 개발법으로 넘어가면요 조금 수험생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데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가볍게 듣고 공부법은 아직까지 처음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니까 어디에 충점을 두시는 게 좋다 국계법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국토개입법이에요 국토개입법을 잡아야 돼 국토개입법을 잡아야 돼 국토개입법을 잡아야 돼 국토개입법을 잡아야 돼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개발사업의 절차입니다 이것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교재 한 번 보실래요 교재 190일 한 번 봐봐 191 190일에 뭐가 나옵니까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이 나와 안 나와 노네 우리 노네 개발계획이 이제 먼저 노네 그 다음 뭐가 나올까 그 다음 뭐가 나올까 도시개발구역 지증이 나오겠지 지증이 나오겠지 뭐 그렇죠 그러면 190일에 하니까 지증이 나오네 도시개발구역 지증이 나오네 그 다음에 지증 다음에 뭐가 나올까 사업시행자는 오겠네 사업시행자는 오겠네 쫓는 게 봐봐 사업시행자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그렇죠 오 맞네 213에 가니까 212에 가니까 사업시행자 등이 나오네요 그렇죠 사업시행자 나왔으니까 그 다음 뭐 나올까 실시객 나오겠네 실시객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 아이가 실시객 나오겠네 그렇죠 오 진짜 나오네 220 224페이지 가니까 224페이지 하단에 가니까 실시객 나오죠 그렇죠 실시객 인가됐어 그럼 뭐 할까 하죠 방식이 두 개 있다 했잖아요 무슨 방식과 무슨 방식 수영과 환지죠 그럼 뭐 붙어놓냐면 수영부터 나와요 그래서 수영이 나온다고 230일에 가봐 수영이 나오잖아 그럼 수영 빼앗어 그 다음 뭐가 나올까 와 어떻게 알았어 환지가 나온다니까 보시면 240에 가면 환지가 나온다고 그러면 도시결합법이 끝이에요 이거 순세로 배운다니까 순세로 이 안에서 시험 문제가 6개 나와요 6개 여기서 반드시 노는 게 있다 없다 반드시 노는 게 있다 반드시 노는 게 두 문제 정도 반드시 무조건 된다 안 되면 시험 오류가 나가지고 제시 취해야 되는데 제시 꼭 내는 게 있습니다 그거부터 해서 붙어가고 그런 것들을 짚어드리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할게요 그래서 이 흐름을 쭉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볼게 전체에서 전체 항상 빼대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국토계획부터 먼저 빼대를 잡아놓고 봤거든요 국토계획부터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안해도 수업을 하면서 항상 빼대를 잡아놓으니까 머릿속에 좀 돼 있을 겁니다 국토에 대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나오는 계획이 광역도시계 그 다음 계획이 도시군계획 그 다음에 추상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으로부터 지침을 받는 뭐였다 관리계획 관리계획 안으로 들어오니까 용도 지역지구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봤죠 기반시설 그 다음에 개발사업과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입지구제시설고요 이러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용규제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뭐였다 개발행위허가제 그러면 국계법이 끝이잖아 그렇게 목차가 흘러가듯이 이것도 이제 목차를 흘러간단 말입니다 제일 먼저 뭐하고 뭐하고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만다 지정을 하죠 그러면 시행자가 정해지고 시행자는 뭘 만든다 실시계획 실시계획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다가 뭘 받고 인가 받고 인가된 내용을 만다 고시한 다음에 그죠 사업을 실시하면 되죠 사업을 하는 방식이 신도시를 만드는 방식이 우리나라는 두 개에요 두 개 마우 마우 수용하고 관지가 있더라 지금 시설사업과 개발사업의 절차가 여러분 제가 두 개를 같이 써놓은 이유가요 같이 써놓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조금 아 이게 절차가 계획사업이 있으니까 계획사업이니까 절차가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걸 입장하고 싶어서 여성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같지 않나 안 같나 다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표정이 안 같은데 자꾸 같다 그러나 아씨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구역지정 때문에 너 왜 이러니 구역지정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지금 안 같은데 자꾸 같다고 이야기하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왜 구역지정이 그러니까 시설사업에서는 도로 만드는 시설사업에서는 구역지정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설사업이 뭐하는 거냐면 도로 만들고 학교 만들고 공원 만들고 공항 만들고 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시설사업 할 때 어디에 도로를 만들고 어디에 학교를 만들고 어디에 공원을 만들고 하는 게 정해져 안 정해져 다시 생각해야 돼 천천히 논리를 붙이면 돼요 생각해보자고 우리가 여기 위에가 시설사업이거든요 시설사업은 구역지정이 없어요 구역이라는 건 별게 아니고 도로를 만든다 아니면 터널을 뚫는다 라고 하면 어디에 터널이 만들어지고 어디에 공원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구역지정이 지금 절차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는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사업 할 때 어디에다가 도로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하는 것들의 위치를 정합니까 안 정합니까 시설사업에서 정하죠 언제 언제 정해요 그걸 그렇지 관리객에서 정한다 관리객 입안결정 고실한 절차를 거치면서 기초사고 의견 듣고 입안하고 협의 시비를 거쳐가지고 여기가 도로부진이라고 결정을 해야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도로가 어딘지를 정하고 들어와요 관리객 입안결정 고실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에서 거치냐면 여기에서 이 절차에서 보시면 이 절차에서 안을 세우기 전에 기초사잖아 그 다음 뭐하고 의견 듣잖아 그리고 어디에 도로를 설치할지 입안하고 협의하잖아 심의를 거쳐서 여기가 도로네 라고 말한다 결정을 해주죠 그러니까 도로 위치가 정해진 상태에서 뭐로 들어간다 도시공객 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니까요 위치가 정해진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관리계획이다 이다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관리계획이다 이다 이다 관리계획 자신이 맞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방결정고시라는 절차를 거쳐 안 거쳐 안 거치죠 야는 독립했대잖아 독립했대잖아 그러니까 야들은 관리계획 자식이 맞는데 독립했잖아 야는 어른이집에 살고 있고 개발법 야는 어른이집에 살고 있고 정비법 그러니까 이방결정고시라는 이 절차를 거쳐 안 거쳐 안 거치죠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가 어디에 지정되는지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절차 속에서 이게 녹아들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미루고 짐작한데 뭐도 있냐면 아 그러면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만들고 나서 마을 것이다 정비구역을 마을 것이다 지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음바파트가 재건축을 한다 아니면 재개발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고 위치를 정해줘 안 정해줘 정해주죠 여기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이 절차를 안 거치기 때문에 이 법 안에서 절차를 별도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구역지정하는 절차가 이때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그렇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절차가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안 똑같은데라는 표정을 짓는데 이 구역지정이 들어오는 논리적 근거를 갖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쉬워져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시설사업은요 구역지정이 어디에 있다 이 앞에 있겠죠. 관리의 이방결정 고실한 절차에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개발법과 다음 시간에 공부해야 될 정비법은 그런 이방결정 고실한 절차를 거치 안 거쳐? 안 거치죠. 그러니까 구익증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그래서 이게 선계획을 세운 다음에 구역지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정비사업을 안 배웠잖아요.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선계획을 세운 다음에 말할 것이다. 구역지증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기회. 괜찮아. 괜찮아. 이거 한 번 딱 들어옵니다. 기회. 어느 순간에 어떤 말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원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보다 보면 처음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보다 보면 아 그래서 저런 말이 있었구나라고 어느 순간에 팍 튈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딱 튀어주면 돼요. 그렇죠? 한 번 튀어주면 되니까 혹시 지금 제 말이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들리시는 분? 한 두 개만 손 들어라. 예의가 없네. 실력도 없고 예의도 없고 고집은 세고 큰일이네. 시험에 떨어지는 분들의 공통점이 고집이 센 겁니다. 고집이. 눈치 없고 고집 세고. 눈치 없고 고집 세고.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개발 계획부터 하겠습니다. 논점부터 정리해드릴게요. 개발 계획은요. 개발 계획은 첫 번째 네 말 안 하냐. 너 뭐냐. 너 뭔데. 너 뭔데. 너 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개발 계획에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 개발 계획 언제 만드는지. 그 다음에 광역도시 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 해결합시다. 여러분 개발 계획이 개발 계획이 신도시를 만드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개발 계획과 광역기본계획과 관계에 있어가지고 당연히 뭐가 우선할 것 같아. 두 개가 부딪히면. 그렇죠. 당연히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우선하겠죠. 그래서 개발 계획은 뭘 위반하면 안 된다. 광역이나 기본계획을 위반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복합도시의 기준이 있습니다. 복합기능을 가지는 도시. 이런 정도가 정리될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개발 계획이 뭐 안 안 돼? 라고 하니까 신도시에 대한 방향 설정 계획이다. 신도시 방향.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엄청난 신도시도 있습니다. 동탄도 있고, 분당도 있고, 일산도 있고, 평촌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 내려가면 또 많죠. 신도시마다의 성격이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겠죠. 그래서 그 신도시의 성격이 어디에서 표현이 되냐면 여기에서 표현돼요. 개발 계획에서. 그래서 개발 계획은 신도시에 대한 방향 설정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개발 계획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신도시의 뭐다?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대로 만들어지게 돼 있다? 신도시는. 개발 계획에서 방향 잡아준 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개발 계획이 어떤 내용이 들어왔냐면요. 첫 번째, 도시개발 계획의 명칭. 신도시 이름입니다. 두 번째, 위치, 규모, 목적, 시행자, 시행방식. 그 다음에 인구수용 계획이나 토지용 계획들. 그 다음에 보건복지설, 기반시설 등등. 신도시 전반적 내용이 이 개발 계획이 전부 다 포함되고 개발 계획을 보면 그 신도시의 성격. 그 다음에 그 신도시 안에 주택이 얼마나 들어서는지, 상업용지는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공원부지는 얼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싹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개발 계획을 보고 그 신도시의 성패를 갖다가 가늠자로 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신도시 전체 면적이 500만평이 있는데 500만평 안에 300만평이 주어용지로 쓰이고 100만평이 상업용지로 쓰이고 공원부지는 50만평이 있고 다 그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씁니까? 신도시가 캐저갑니까? 캐저가지 않습니까? 캐저가지 않겠죠? 주거용지가 60%다, 70%다 이러면 사람이 바글바글하니까 아이가. 그런데 기반실이라는 데 공원부지나 이런 것들은 자꾸 그러면 캐저가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 등등, 이런 것들이 어디다 표현된다? 개발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은 신도시의 뭐더라? 헌법이다 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소말리아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소말리아를 알려면 제일 먼저 소말리아 헌법을 보면 돼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려면 안 가봐도 대한민국은 뭐야? 민주광호이다. 정치 이념, 대통령을 택하고 있다. 기본권은 어떤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 경제 이념은 뭐다 하는 것들이 어디에다 들어온다? 헌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신도시를 보려고 하면 신도시의 개발 계획을 보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도시의 헌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개발 계획을 누가 만드는데? 라고 하는데 누가 만드냐면 지정권자가 만듭니다. 누가 만든다고요? 누가 한다고? 지정권자. 잘 들어봐요. 앞으로 개발법을 하면서 누가 뭐 하는데라는 질문. 이제는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도시 개발법은 몽창 누가 한다고 생각하면 지정권자가 다 한다고 하면 돼요. 누가 한다고요? 지정권자. 그럼 지정권자가 누군지를 알면 되거든요. 지정권이 누군지를 알면 되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관리객의 결정권자와 똑같아요. 관리객으로 결정했다는 말이 개발사업은 관리객 자식 맞다 아이다. 개발사업은 다시 한번 갈게요. 개발사업은 관리객의 자식 맞다 아이다. 맞다. 관리객 자식 맞죠? 그래서 관리객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고 하면 돼요. 관리객의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관리객의 결정권자가 원칙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구도 가능하더라? 국장. 그렇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도 대도시가 원칙이고요. 예외 국장입니다. 국장. 그러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는데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개발계획에서 개발법에서 개발법에서 누가 누군데? 이렇게 물어보면 전부 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된다고요? 지정권자. 다시 한번 누구라고? 뭔데? 이러면 뭐라고요? 지정권자. 누군데 이러면 뭐라고? 지정권자. 그러면 개발계획을 누가 만드는데? 개발계획을 누가 만드는데? 지정권자. 구역 지정권자 당연히 누가 한다? 지정권자. 조합 설립 인간을 누가 할까요? 지정권자. 실식 인간을 누가 할까요? 지정권자. 어우 잘하네. 다 지정권자. 모르겠다라면 지정권자 이러면 돼요. 여러분들은 아는 게 한 개도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지정권자 하면 된다니까. 아 진짜로? 개발권 다 지정권자가 다 합니다. 이 권한자는요. 여러분들 체험 공부할 때 좀 어렵고 그런데 논리 체계를 잡으면 되게 쉬워요. 광력기본관리계획의 이방권자, 결정권자, 수립, 승인권자를 알면 국개법은 다 해결 다 대빕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권에서는 누가 하냐? 지정권자 하면 돼요. 그리고 정비법에 가면 시장 구속하면 돼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 가면 사학객 승인권자 다 합니다. 건축법은 건축업권자 다 해피고. 권한자 다 했는데요. 나중에 10월달쯤 돼가지고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9월 말이나 10월쯤 되면 싹 모아가지고 한번 정리할 거니까. 국장 시도 이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연의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개발권에서 잡을 거는 누가 한다고요? 지정권자죠. 그 다음에 내용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반적 내용이 다 담기는데 이 내용에서 체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개발계획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정이 되고 나서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도시개발구역 안이 아니라 밖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기반시설을 설치된 비용부담계획들.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밖에서 기반시설이 설치되는데 그게 된 비용은 도시개발구역이 뭐 돼야지 나올까요? 지정이 돼야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정한 다음에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입자 주거안정대책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용의 객체가 있거든요. 수용의 객체가 뭐냐면 네 개입니다. 토지, 건물, 물건, 권리가 있는데 어떤 토지를 수용하고 어떤 물건을 수용하고 어떤 건물의 수용이 대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항목이 있거든요. 그것도 위치가 나와줘야 돼요. 도시개발구역 위치가 나와야지 수용의 객체가 확정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지정을 하고 나서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단계별 사업주의. 그러니까 신도시를 갖다가 한방에 일괄 개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개발할 때 그게 단계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것도 도시개발구역이 뭐 된다. 지정이 돼야지 한방에 개발을 끝내버릴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사업을 할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도시 같은 거 보면 우리 주변에 신도시가 많잖아요. 한날, 한시 한방에 개발을 끝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셨나요? 아니면 이게 수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개발되는 경우를 많이 보셨나요? 그렇죠. 순차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근처에 있는 신도시 중에서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위례신도시입니다. 위례신도시. 위례신도시가 굉장히 범위가 늘잖아요. 그렇죠. 송파, 서울의 송파, 하남, 성남 일부가 포함된 지역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방에 개발하는 게 아니고 남쪽부터 개발하고 북쪽은 나중에 하고 서쪽하고 동쪽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와 같은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지정하고 나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동의 요건이 있거든요. 개발 계획을 만들 때 개발 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데 무슨 방식만 동의를 받냐면 환지 방식에서만 동의를 받아요. 즉 수용에서는 동의를 안 받습니다. 개발 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진지에 대해서는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동의를 안 받아요. 이유는 간단한데 토지가 여러분 수용당합니다. 내 토지가 수용당하거든요. 수용을 당하면 보상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형태의 신도시가 만들어지는지 수용을 당해가지고 보상금 받은 사람들은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안 궁금하죠. 왜냐하면 내가 보상금 20억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다시 살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어떤 신도시가 만드는지는 안 궁금해요. 그런데 환지는 이 글자로 보시면 환자가 무슨 환자냐면요. 이게 바꿀 환자입니다. 지는 뭐냐면 땅지자입니다. 즉 토지를 토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꿔줄까요? 토지를 누구한테 바꿔줄까? 원소유자에게 바꿔주는 거예요. 원소유자에게. 그렇죠? 이걸 토지를 바꿔주는 걸 환지 방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환지로 하게 되면 내가 원래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환지로 토지를 바꿔주니까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개발 계획이 만들어진지 나는 이해관계인이다이다. 이해관계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지 방식에서만 동의를 받는데 동의 요건이 전체 면적의 3분의 2 플러스 소재 총수 얼마? 2분의 1에 동의를 받아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면적 3분의 1와 소재 총수 2분의 1입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따로 체크할 겁니다. 그다음에 개발 계획을 만드는 시기에 있어가지고 시기는 원칙적으로 언제 만드는데 시기는 보이죠? 지금 언제 만들게 돼 있어요? 구역 지정을 하기 전에 만들죠. 원칙은 구역 지정하기 전에 첫 단추가 개발 계획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적으로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거꾸로 간다는 것은 뭐부터 해버리고 지정을 먼저 하고 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드는 게 맞거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뭐부터 해버린다? 지정을 먼저 해버립니다. 그러나 나서 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투기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투기 발생 우려가 높으면 그때는 뭐부터 해버린다? 지정을 먼저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도시 같은 거 만들 때 한번 떠올려봐 봐요. 불과 얼마 전이죠. 앞에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이 막 많이 오르고 그랬잖아요. 주택 공급량이 부족하다. 주택을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중반쯤 돼가지고 신도시를 만든다고 발표했단 말입니다.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개발 계획을 만들고 합디가 그냥 갑자기 국장 나와가지고 신도시를 갔다가 2기, 3기 신도시를 어디 하기를 했다고 갑자기 발표하고 끝내 빕니까? 발표 끝내 빕이죠. 왜냐하면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드는 게 맞는데 개발 계획을 만들게 되면 봐봐요. 한번 생각해 봐봐. 개발 계획을 만들잖아. 그러면 개발 계획을 만들었는데 만들 때 개발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많은 당사자들이 참여한다고. 그러면 신도시를 어디쯤에 할지 계획 안에 놓은다니까 도시개발 계획 위치, 구역,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개발 계획을 만들 때 참여한 사람들이 신도시 위치를 알아 몰라. 알겠죠? 그래서 그걸 근구 속에 넣어놨다니까. 딱. LH 근구 속에 삼중장치를 넣어놨다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그걸 아무도 몰라. 다 알아. 다 알죠. 전부 새어나가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한 4, 5년 전입니까? LH 직원들이 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땅 투기하고 또 주변 지인들한테 알려가지고 토지 투자하고 그거 적발돼가지고 국민들이 공문을 산 적이 있잖아요. 그게 불과 얼마 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부터 해버린다. 지정을 먼저. 지정에 묵급입니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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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신도시로 지정됐어. 이 토지 살래? 안 살래? 신은 실시간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 물어보면 이야기를 해라고. 그럼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 안 해. 그렇죠? 답을 틀려도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대답만 해주면 돼. 그럼 뒷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해야 해. 맞추면 맞췄다고 내가 칭찬할 거고 몰랐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 틀렸어. 틀리면 내가 야단을 뭐라 합니까? 안 합니까? 하긴 하죠. 한 번씩 하긴 하는데 내가 심하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 심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 막 가가지고 내가 막 얻고 그런 거진 않잖아요. 자, 다시. 여기 신도 지정됐다니까. 도시개발국 지정됐다니까요. 이 토지가 이만큼 매몰로 나왔어. 사 안 사? 사? 바보. 수용될 토지를 말라고 사. 바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음에 대답한다.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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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뭐 한다? 구역을 먼저 지정해야죠. 묶어 빕니다. 묶고 이런 데서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신도시가 될 거니까 여기다가 나대지가 있는 사람이 건물 짓겠다고 하면 건축은 온다 안 온다. 안 내줍니다. 걸어놔서 묶어보죠. 그게 얼려버립니다. 토지를. 얼린다는 말이 실무에서는 말인데 구역 지정해가지고 그걸 냉동실에 딱 넣어비요. 끝내 빕니다. 냉동실에 딱 넣어 냉동구에 딱 얼려놓은 상태에서 뭐 한다? 개발 계획을 만듭니다. 어디에서 그렇다? 주로 투기 우려가 높은 곳이에요. 투기 우려가 높다는 것은 토지 가격이 싸다 비싸다. 비싸? 비싼 데다 평당 평당 1억 하는 토지를 투기를 하나? 괜찮다. 다 들리는 거. 참 신기해요. 어차피 제가 물어볼 때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답 맞추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생각한 게 그러니까 물어봤을 때 생각하는 답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말고 다른 걸 이야기하면 돼. 이게 찍는 방법입니다. 찍는 방법. 찍는 법이에요. 찍는 법이 있다니까요. 찍는 법이. 내가 생각하는 답이 있잖아. 내가 자꾸 틀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 말고 다른 걸 이야기하면 돼요. 다른 거. 그래서 그래서 토지가 위주로 싼 곳에 그렇죠? 어디냐면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 외의 지역. 그러니까 주산공원은 아니에요.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 외의 지역에 갈 때는 그때는 무붙하고 지정을 먼저 하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개발 계획을 공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모. 이 계획이 공모가 되는 게 있어요. 공모를 하니까 공개주로 모집하니까 누군가가 뭐 할까요? 응모하겠죠. 그러면 응모하는 사람은 개발 계획을 좀 묻히게 만들어서 응모를 해보겠다라는 사람은 신도시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지 개발 계획을 잘 만들어서 응모하겠습니까? 깜깜한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발 계획을 공모할 때도 지정을 먼저 해줍니다. 개발 계획을.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기본계획을 위반하면 안 되고 복합기능도시라는 것은 뭐냐면요. 주거 기능만 달랑 넣지 말고 신도시를 만들 때 주거 기능만 달랑 넣지 말고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심지어 위락기능까지 한꺼번에 다 넣어가지고 신도시가 살아 숨쉬는 도시가 되게끔 설계를 해줘야 되는 규모가 있는데 신도시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대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330만 제곱미터 하면 100만평이죠. 100만평. 100만평미터 이상이 규모가 되면 규모가 되면 그때는 복합기능도시가 되게끔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7가지가 개발 계획에서 논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체크 한번 할게요. 자, 보실래요? 개발법. 190입니까? 190 보세요. 목적. 목적은 뭐 하는데? 자리보자. 이 말이에요. 자리보죠. 도시개발법의 목적은 뭐 한다? 자리보죠. 이 말이에요. 자리보죠. 자리보죠. 자리보자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공공복리정진의 목적을 두고 있다. 줄시는 거 아니다. 줄시는 거 아니다. 이런 거 줄시는 거 아니다. 힘이 안 돋는다. 힘이 안 돋는다. 힘이 안 돋는다. 힘이 안 돋는다. 함부로 치는 거 아니다. 용어정이. 됐다. 도시개발국의 이건 신도시로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도시개발국의 지정된 곳. 동탄신도시. 위례신도시. 빌레. 다 들어보셨죠? 그렇게 지정된 것을 도시개발국의 여러분. 개발사업은 신도시 만드는 사업입니다. 됐고. 그다음에 국계법을 주정한답니다. 당연하죠. 도시개발법은 누구의 자식이다? 관리객의 자식이다. 관리객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국토개입법에 포함되어 있다. 국계법에 쓰는 각종 용어들이 여기에 그대로 녹아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3절에 개발계획이죠. 뭐부터 수립합니까? 개발계획부터 수립하네. 개발계획부터 나오네요. 시험이 많이 나왔죠? 작년에 나왔습니다. 3, 4일 때 나왔습니다. 작년에 시험 문제 엄청 쉽게 나왔습니다. 개발계획은. 자, 볼게요. 개발계획이란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뭐다? 방향설정계획입니다. 신도시 청사진. 제가 쓴 겁니다. 신도시는 무슨 역할을 한다? 헌법. 그 국가의 헌법을 보면 되거든요. 그럼 그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지, 아니면 정치체제를 갖다가 의원내각제를 가지고 있는지, 대통령제인지 하는 등등이 어디에 달아오냐면 헌법에 달아오거든요. 그와 같이 신도시가 어떤 성격을 가진지를 알고 싶으면 뭘 보면 되냐면 개발계획을 보면 됩니다.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반적 내용이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면 나옵니다. 봐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도시개발국의 명칭, 위치, 면적, 목적, 시행기간, 도시개발국을 두 개로 나눌 때는 분할, 합칠 때는 결합, 사업시행자가 누가 될 것인지, 사업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인구는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토지는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가 어떻게 되는지, 교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 환경은 보건, 의료시설, 도로, 상하수 등 기반시설, 돈은 어떻게 갖고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전반적 내용이 어디에 다 포함된다, 개발계획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4번을 안 봐야 돼요. 도시개발구역 아닙니까? 밖입니까? 밖이죠. 밖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도시개발은 아니, 아닙니다. 밖에서 기반시설, 도로를 만들든지, 지하철을 만들든지 하는 등등이 있거든요. 그때 그 비용부담계획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용이죠. 토지수용의 대상이 되는, 수용의 객체가 이런 4개입니다. 수용의 객체는 4개인데, 그게 뭐냐면, 토지, 건물, 물건, 권리, 토지, 건물, 물건과 토지, 건물, 물건, 이에 관한 소유권의 권리, 광어권이나 억권, 양식어권, 물의 사용 권리가 있으면 그 세부 목록입니다. 자세한 항목이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세목록을 줄여서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세목이다 이래 불러요. 세목. 자세한 항목이라는 이야기죠. 세목. 그 다음에 임대주택 근서 같은 세입자 주거생활안전대책. 세입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순환개발 같은 단개발 사업주의 계획이 필요하면 이 관한 사항이죠. 이게 14, 15, 16, 17이 중요합니다. 이게 작년에 답이었는데, 왜 중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하고 났어? 이러니까 여기 나와요. 개발 계획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쭉 나오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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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에서부터 17에 당하는 거. 14, 아까 뭐야? 도시개발 안에 바뀌었어. 바뀌었어. 그죠? 그 다음에 15, 토지, 건물, 물건, 권리, 세목. 그 다음에 임대주택 근서 같은 세입자 주거생활안전대책. 그 다음에 순환개발 같은 단개별 사업주의 계획.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 4개는 도시개발구역을 마구 나서 지정을 먼저 하고 나중에 계획에 넣어도 된다, 된다? 된다.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박세, 투다 이랍니다. 박세, 투다. 뭐라고요? 박세, 투다. 새가 두 개지? 박세, 투다. 박세, 투다. 묶으세요. 14, 15, 16, 17을 묶어봐요. 박세, 투다. 그 다음에 세가 두 개지? 세부목록의 세. 그 다음에 세입자의 세. 단개별 사업주의 계획에 다. 박세, 투다 이랍니다. 뭐라고? 박세, 투, 다. 이 4개는 뭐하고 나서? 지정하고 나서 계획에 포함시킨다. 이건 단순한 기입니다. 아유, 내 아유, 안 해야 된다. 자꾸 듣다 보면 천번 듣는다, 천번. 귀에, 귀에 여러분 계속 들릴 겁니다. 그러면 고려하면 돼요. 작년에 얘기 나왔어요. 박세, 투다. 시험에서. 너무 신경이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안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공모할 수도 있나요, 없나요? 공모할 수 있다고 했죠? 공모를 어떻게 하는지 등등이 나오는데 그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모한다. 공모라는 것은 이제 이게 개발 계획 공모는요. 이게 지지만 좀 말씀드리면 공모는 개발 계획은 지금까지 개발 사업의 계획이거든요. 신도시 만드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주로 만들었다? 행정청이 만들었겠죠. 공이, 공. 공에서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신도시를 주로 공공이 주로 설계를 하고 만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간 건설회사의 기술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엄청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정도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의 기술력이 여러분들 세계에서의 탑입니다, 탑. 우리나라 탑 하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2차전지, 그다음에 건설. 세계에서 제일 큰 다리, 어려운 다리, 터널 이런 거 누가 다 합니까? 우리나라 건설회사 공사 다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건설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실제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의 일부가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쪽에 가면 신도시를 만든다, 만든다, 만듭니다. 실제로 만들고 있고요. 베트남에 가면 어디 사더라? 베트남을 누가 하더라? 대우인가? 대우 건설을 사는가? 베트남에 가면 신도시를 갖다가 대우 건설이 한 개의 신도시를 만들어버려요, 그냥. 건설회사가. 그래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좋다 안 좋다? 좋죠. 그래서 개발 계획을 이제 민간들이 만들어 가지고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럼 민간이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뭐 한다? 공모하니까 뭐 할까요? 공모하니까 뭐 할까? 응모하겠지 뭐? 공모를 했으니까 여기에 뭐 한다? 응모하겠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좋은 안이 있으면 개발 계획의 내용을 채용해보자. 그러니까 민간 참여의 길을 열어놨다. 뭐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공모라는 것은 민간 참여의 길을 열어놨다.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잖아. 지정권자는. 누가 한다고요? 개발법은 모르면 다 누구라고 했어? 지정권자. 창의적이고 효율적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발 계획 안을 공모해서 선정된 안을 개발 계획에다가 반영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선정된 개발 계획의 응모자가 시행자 요건을 갖췄죠. 그러면 그 응모자를 우선해서 사업 시행자로 말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공모를 해. 그럼 누가 응모할 거 아니야? 응모하는 사람은 왜 응모할까요? 아니 개발 계획을 만약에 개발 계획을 서울시에서 신도시를 만든다고 개발 계획을 공모를 했어. 그렇죠? 공모를 하니까 부산시에서 응모하지는 않을까 아이가? 아이가? 그렇죠? 그럼 누군가가 응모할 거 아닙니까? 그 응모를 왜 할까요? 공모했으니까 누군가가 응모를 할 거 아이가? 그렇죠? 응모를 왜 할까? 상금 타려고 응모할까? 그건 아니잖아. 뭐 하려고? 사업하려고. 사업하려고. 그래서 시행자 요건을 갖추면 응모에 당선되면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선정을 해 준다 이 말입니다. 당연한 것. 당연한 것. 그다음에 개발 계획을 말할 수도 있다. 변경할 수도 있겠죠. 변경하면 돼요. 수립하는 시기죠. 개발 계획을 언제 만든다고 했어 내가? 원칙을 언제 만들라고 했어? 지정하기 전에 만들어야지. 원칙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 계획이 첫 단추잖아.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부터 해버리고? 그렇지. 지정을 먼저 하고 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시면 잘 됩니다. 쉬워요. 다만 개발 계획을 뭐 하거나? 공모하거나. 공모하게 되면 누군가 응모할 거 아닙니까? 응모하는 사람은 도시 개발 계획을 정해줘야 돼 안 정해줘야 돼? 정해줘야지 거기에 가서 구릉지가 있는지 호수가 있는지 등등. 을 보고 설계를 할 거 아이가. 그러니까 공모할 때는 미리 지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음의 지역에서 할 때는 지정하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어딘데라고 하니까 어디예요? 자연 녹지 또 생산녹지. 그다음에 어디? 도시 외. 도시 외. 도시 아니다. 도시 외. 그 다음에 또 어딘데라니까. 당의 도시 개발 포함된 주상공업적인 면직 합의 주상공업적인 면직 합의 전체 면직의 몇 프로? 30% 이하라. 주상공이 30% 이하라는 것은 나머지가 뭐라는 이야기인데? 주상공업적이 전체 면직에서 찾아가는 비중이 30% 이하라는 것은 나머지는 뭐라는 이야기인데? 주상공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나머지는 주상공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주상공이 아닌 게 뭔데?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본적 아이가? 그죠? 그러니까 토적의 싸다 비싸다. 싸다. 그죠? 그러니까 70%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1, 2, 3, 4를 묶으면 아까 말씀드린 뭐가 뭐냐면 투기 우려가 높은 곳이에요. 그죠? 어디? 개발이 안 된 곳이라니까. 어디? 자연 녹지 또 생산녹지 또 도시 외. 그 다음에 주상공, 면직이 차지하는 면직이 몇 프로 이하더라? 30% 이하라. 다시 이야기 잘 들어. 공부를 처음 하는데 아직까지 용도직을 못 외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파트를 이해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노자님은 어디서 용도직이. 어디에서는 지정을 먼저 하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한다고요? 자연 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 주상공, 면직이 30% 이하가. 용도직이 암기간 됐고 용도직이 이해가 안 되면 이 파트가 이해가 되냐고. 그런데 용도직이 이해되어 있으면 아, 그렇지. 어디? 비, 자연 녹지 또 생산녹지 또 도시 외 또 주상공, 면직이 몇 프로 이하? 30% 이하라는 것은 개발이 된 곳이다. 미개발 지역이다. 미개발 지역이다. 가격이, 토지 가격이 싸다 비싸다. 싸다. 그래서 뭐 발생 우려가 높다? 투기 발생 우려가 높다. 그래서 그거는 뭐부터 하고? 지정을 먼저 하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논리구조를 탁탁탁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국장이 균형발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국장이 균형발진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다 됩니다. 그런데 어딜 안 된다? 자연환경보증은 안 됩니다. 자연환경보증은 중요합니다. 자연환경보증지역에 도시개발국익을 지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쵸?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개발기 숙도 했고 동의 요건이 있다고 했죠? 동의 요건이 얼마나 있습니까? 무슨 방식만 동의를 받는다고 했어요? 무슨 방식만 동의를 받아? 환지만. 수용은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왜 안 받았는지 논리주 생각해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고 수용은 보상금 받고 가 안 가? 가죠? 어디 가? 각자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기익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그쵸? 그러니까 뭐만 동의를 받는다? 환지. 환지 동의받을 때 면적을 마. 3분의 1 소유 총수. 2분의 1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줄만 치어놓으세요. 나중에 설명드릴게. 동의 생략하고 등등이 노는데 동의 생략에서 하나 체크할 게 있어요. 뭐를 체크하시면 되냐면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국가 되지는 지자체일 경우에는 동의를 안 받습니다. 소유의 동의 안 받으세요. 심의 이것도 잘 내죠. 줄만 치어놓으세요. 사업 시행자가 누구라고요? 국가하고 지자체죠. 그런데 동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계산 방법은 나중에 보면 되고요. 나중에 보면 됩니다. 놔두세요. 가만히 놔두세요. 동의 체례 이런 것도 보면 돼요. 그리고 광역기본계획을 위반하면 돼. 안 돼. 194표지에 광역기본계획을 개발계획이 개발계획이 신도시의 법이잖아. 신도시 안에서의 법이지. 서울시 안에 있는 신도시가 서울시 기본계획을 자제우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뭘 위반하지 마라. 기본계획이나 광역을 위반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국가법에 따른 광역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개발계획을 만들 때는 개발계획의 내용이 광역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라. 위반하면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다음에 복합기능도시가 나올 겁니다.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복합기능도시가 되라고 했습니까? 330만, 100만평입니다. 330만 줄자 이상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심지어 위략기능이 한꺼번에 섞여서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신도시를 만드는데 슬기를 잘못해버리면요. 낮에는 도시가 탕 비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지죽은 도시 조용하죠. 언제가 좀 시끄럽냐면요. 출퇴근시간만 약간 박작박작거리고 도시가 죽어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별로 좋은 도시는 아니죠. 그러니까 신도시가 항상 시끄러워야 돼요. 아침에는 출근한다고 시끄럽고 낮에는 애들이 뛰어온다고 시끄럽고 저녁에는 퇴근한다고 또 시끄럽고 새벽에는 술 먹고 한다고 시끄럽고 이렇게 그럼 도시가 좀 활기가 있죠. 그런 자족기능을 갖는 도시가 돼. 그렇게 설계를 하려고 하면 면적이 얼마나 된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랜만에 났네. 아는 거 났네. 작성기준 났다. 이거 전공문제 아닙니까. 공포에서 무슨 무슨 기준을 항상 누가 정한다. 그렇지 그렇지. 국장이 정한다. 개발계획을 누가 만든다고요. 개발계획을 누가 만든다고. 지정권자. 그래서 국장이 정한다. 개발계획을 누가 만드는지는 없나. 아니다. 있다. 제일 먼저 나왔다. 개발계획을 누가 만든다. 지정권자. 맨 앞에 보면 나와요. 맨 앞에 개발계획에 나옵니다. 어디가 다 나옵니다. 여기 다 놓으네. 보니까 개발계획은 목표를 안 보고 놨네. 지정권자는 공모할 때도 나오고 지정권자는 변경도. 지정권자는 수립도. 누가 한다. 지정권자는. 다 나오죠. 그죠. 개발계획 수립은 누가 한다. 지정권자. 요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체이가 잡히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뭘 처음에는 뭘 알아내냐면요. 이걸 암기할 걸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개발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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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계획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잡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 됐습니까? 자, 좀 쉴까요? 좀 쉬었다가 또 다음 파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